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 사회 현대 문화를 풍자하는 말 중에 이 쿼터리즘 그리고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쿼터리즘은 그럼 60분의 4분의 1 15분 이상을 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음식 나오기까지 주문하기가 힘들어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에 탄 채 주문하여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한다는 농담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미덕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의 기품이 있습니다 강철왕이라고 별명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 앤드류 카넥이 아실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에 조그만 그림 하나를 걸어두고 그 그림을 평생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카넥이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여 방문하는 평범한 세일즈 매니였습니다 오늘 물건을 팔기 위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카넥이는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 액자 한 점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썰물대에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이 썰물대에 이 모래턱 위에 덩그러니 걸쳐져 있는 배 한 척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카넥이가 그 그림을 오는 순간 마치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썰물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그 속의 배는 그림 속의 배는 폐선처럼 초라하고 낡았고요 그리고 노 모래 위에 그냥 내팽겨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그림 밑에 쓰여있는 글귀였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배는 지금 썰물 때라 쓸모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폐선 같습니다 아무 쓸 적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오게 되면 밀물의 때가 올 것이고 그 밀물로 이 배는 물에 떠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모양이라든지 귀하게 쓰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카네기는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간절하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노인께서 혹시 돌아가실 때든지 이 그림이 혹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때면 저에게 꼭 주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감동을 해서 카네기에게 그 그림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사업과 인생의 어떤 실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것이 카네기의 인생과 사업의 아주 중요한 신조 모토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는 그렇게 이 말을 새겼지만 저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라는 말씀으로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카네기처럼 밀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때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람 바로 시문입니다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기쁨의 항해를 할 것을 굳게 믿으며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문의 인생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시문은 주의 그리소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유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문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며 믿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닫고 그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우리 역시 어떤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문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2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뭐냐 의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 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고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라는 의미에요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 Devote 이 신앙이 열정적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확 빠져있는 헌신적인 믿음과 열정의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시몬은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그를 안고 찬양하며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조자들이 있었고 율법에 정통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자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시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위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룡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도를 기다렸고 그리고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으롭고 경건하게 깨어 신앙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 중 하나였던 이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 나엘의 이 신앙의 삶도 경건한 삶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이 베세다의 사람이었던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다 나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만큼 이 나다 나엘은 메시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다 나엘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의 그 동네에 그 총구석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 당시에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나다 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 나다 나엘은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우리 역시 시몬처럼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나다 나엘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종교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회적인 위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군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함된 경건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직군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에 복도 받으며 세상과 벗하고 싶은 이 간사한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기모델 선수 6장 11절에 명령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경건의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경건의 기초 중에 기초는 기도 유대인들에게 종격받던 라삐 아키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독립운동의 주동자인 아키바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 편하게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시뻘겋게 인두를 달구어서 인두로 짖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그 형벌을 결정하게 그 형이 집행되는 아침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이 인두로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키바는 늘 하듯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 사령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이 고통 앞에서도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키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이제껏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 더구나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 드릴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평범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 시몬 이 고단한 인생의 끝없는 이 삶 속에서 하늠 앞에 기도하며 이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시몬이 평생의 열망이었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소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고 언제예요 예배 드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메시아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몬이 성전에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시몬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거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을 때 그때 그 감동에 순정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령의 감동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성전에 메시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말씀이 있을지 어떤 은혜가 있을지 어떤 축복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외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 실제 메시야 그 기다리던 성령의 그 지시로 감동으로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그리소를 보기 전에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날 그때 그 성령의 감동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인 다윗 뭐든지 원하면 다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왕인 다윗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0편 27편 4절에 내가 여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하의 집에 살면서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할렐루야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내 평생에 여하의 집에 살면서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 내 평생에 유일한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의 최고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했던 여러분 고라자손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성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왕군의 여하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편 84편의 말씀 성전 중심에 예배 중심에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분인 나와 정말 다투고 참 서러운 시절을 살게 되는데 그는 실로 당시 회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의 기도 끝에 바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그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바로 실로 해막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실로 회막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곳으로 나가서 거기 머물며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아들을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이 사무엘을 기도하고 얻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얻고 이 사무엘을 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맡겼어요 성전의 아이로 예배의 아이로 말씀의 아이로 기도의 아이로 완전하게 성전에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교회 성전 예배 말씀 기도의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지구는 이 태양계의 궤도를 돌아야만 하잖아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 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차는 선로 위원에서 선로 위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로가 깔린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예배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의 이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 존계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궤도 성전의 중심 말씀 예배 기도의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시몬과 같이 한나와 같이 성룡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충전 목표예요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그때의 회복을 넘어 진정한 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메시아를 만나 아기 예수를 만나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거죠 10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하라 찬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찬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찬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로다 7읍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죠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와를 찬성하리니 그는 녹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음 이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소구를 치며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와를 찬성하라 그는 녹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음 이라 여러분 찬성은요 남녀 노 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10편 8편은 어떻게 해요 젖먹이들의 입술에 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녀이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성은 남녀 노소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성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네요 근데 우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 그 찬성을 자기가 취하는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찬성을 오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영광이라고 말 내 찬성이라고 말 나는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고 내 찬성을 빼앗기지 않겠고 여러분 찬성은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찬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기다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법칙인 동시에 자연 법칙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농부는 실을 뿌리자마자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반드시 출산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계에서 1억 구 이상 팔린 해리포터의 작가 제이케 롤링은 12개 철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은요 하나의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말하고요 하이든은 천지창조 여러분 800번이나 고쳐쓰고 고쳐써서 천지창조가 나오게 됐다는 네오나드 다빈치 최호의 만찬은요 8년 동안 2000번 이상을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더슨 발명화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1200번을 실패했습니다 조수가 와서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했군 하면서 또 연구를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전은 단순히 초림하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에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정령의 감독으로 정전에서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비전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인생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갈다 할 줄 알아도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메시야 에스 크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왁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내를 베풀려 하시며 이로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시미라 대저 여왁은 정의에 하나님이십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를 들면 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왁은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왁은 선하신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래서 사람의 여왁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성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의롭고 경건하게 깨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비전도 뚫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림의 의미입니다 그런 대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시몬 그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메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야를 만났던 것처럼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옴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그날들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고 소망하오니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며 그 땅끝에서 그 세상 끝날에 우릴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정은 감사합니다.